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은 메뉴는 토블론 닭 초콜릿이랑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맥놈 클래식이랑 맥놈 아몬드는 준비했습니다 누텔라도 발라서 먹으려고 준비하고 허쉬우유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millahirrahmanirrahim 졌어요 액젤리 매콤달콤달콤 아쉽고, 잘 먹었으면 더 맛있게 먹을거에요. 치즈가 제일 좋아요. 치즈가 제일 잘 먹어요. 치즈가 제일 맛있었어요. 치즈! 치즈가 제일 맛있는데 맛있다. 매콤하고 매콤해요 아삭아삭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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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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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